fraud Ooh Sol, Sol eko, Ra Oh, 힘들겠다 Oh 나 힘들어 Uh, 홍합이다 홍합은 좀 어후 힘들어 것 같네 안 추워? 괜찮아요 너무 힘드시게 빵도 적으면 오케이 많이 잡았네 홍합 땄어 저 세리 누나 따라다니래요 따라다니지 마 저기 뭐야 빨리 자기 찾을 거 찾아 빨리 찾고 있어요 옆에서 눈이 자서 좀 마주치고 넣어요 맞아요 사이즈가 큰 거 조그만 거 버려 다 버려? 왜 내 거 다 버려? 너무 작아 큰 거만 해 큰 거 대화가 1분 이상 안가 뭐 얘기하면 다 칼같이 잘라 그냥 긁어 포라 많아 되게 잘 잡는다 되게 잘하는 거 같아 근데 쟤 너무 힘들게 가는 거 아니야? 코너 저쪽이 더 괜찮지 않나? 뭐야? 아 또 잡았어? 어이구 어이구 얘 얘 조그마 고마워 얘 너무 조그마다 얜 놔줘야겠다 도운 같은 경우는 엄청 적극적이고 너무 좋아하는 거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전날 우리보다 하루 전날 왔는데도 오늘까지도 쉼 없이 그냥 힘든 거 보다는 그냥 즐거워하는 게 너무 보여서 되게 즐거웠고 그리씨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?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것만 자꾸 얘기했던 거 같아요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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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